하나씩 이유를 파헤쳐볼 참인데 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건 다 겠지사 양 맛을 도로도로 갖췄으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이제 버리굴기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사모님이 직접 알려준단다 녹차물에 밥을 말으셔서 마른 밥에다 생산을 얹어두시면 별미를 만드시는 거예요 옛날에 물 마른 밥에 조기를 쫙쫙 찢어서 얹어줘 누군가에겐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또 누군가에겐 새롭고 신선한 맛을 선사한다는 유 녀석 그 매력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맹추위의 칼바람이 대수리야 자꾸만 이 집을 찾게 된다고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오르면서 하소 이렇게 올리면 비린내 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오늘 맛있어요 똥똥똥하고 딴 데서 많이 먹어봤는데 이 집 굴비는 좀 쫀득쫀득하고 냄새가 안 나서 좋아해 그리고 식감이 꼬딱꼬딱하지만 참 좋네 이 본 요리 연구관은 이 집 고리 굴비를 어떻게 평가할까? 사장님 사장님 굴비 지금 하고 계세요? 아 예 아 굴비 오우 실한데요 굉장히 이거 어디 거예요 굴비가? 이거 영광에서 올라오고 영광 1년에 딱 한 번 전남 영광에서 겨울 해풍에 말린 굴비만을 사용한다는데 적절한 온도와 바람에 맞춰 생선을 조금 더 말려내는 것이 포인트 부드러운 식감은 살리고 비린내는 없앴단다 온 조기 가지고 이렇게 굴비 만들면 이 배밑살이 아주 놀이끼리 해야 더 고소하다고 어머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것보다 엄청 얘는 놀이끼리 해요 굴비의 퀴퀴한 냄새를 떠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잡내를 완전히 잡아냈다는데 뽀얀 그물 뭐예요? 이게 쌀떡물입니다 살을 육질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요 아 살집을? 네 그리고 비린맛을 좀 잡아준다고 비린맛 잡아주고 그렇게 하루 정도 쌀떡물 속에서 깔끔하게 떼 빼고 광랜 보리굴비는 김통에서 뜨끈한 스팀 팍팍 받으며 온몸 구석구석에 따뜻한 기운을 장견하고 나서야 선임상리로 직행할 준비 완료! 내 인생의 대충이란 높다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하는 게 주인장의 철칙이란다 위에가 진어러미하고 등이형 색깔이 노랗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광고 빛이 속살을 확인해보는데 고급스러운 황금 밑깔 뽐내며 위풍당당하게 그 자태를 드러내는 보리굴비! 손으로 정성스럽게 한 점 한 점 발라내야 제대로 된 진가!